제시카 러블리 핑크 재킷 제시카 러블리 핑크 재킷으로 인형 비주얼 발산 밀라노 다녀올게요. 가수 제시카에 세련되면서도 페미닌한 공항 스타일링이 화제다. 지난 19일 가수 제시카는 불가리 2018 SS 밀라노 컬렉션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라노로 출국했다. 공개된 사진 속 제시카는 페미닌한 화이트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착용하고 여기에 오버사이즈의 짙은 핑크톤의 재킷을 착용하며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또 고급스러우면서도 개성있는 디자인의 파스텔 핑크 휠팅백과 시계, 선글라스 등을 포인트로 연출하며 탁월한 패션 감각을 뽐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패션 센스는 정말 타고난 듯 인형 몸매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사업가 겸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인 제시카는 최근 데뷔 10주년을 맞이해 새 앨범을 발매한 바 있다.